음 제가 랩할 때 톤이 특별하지도 않고 발성도 그럭저럭해서 고민인데 따로 특별해지는 법이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발성, 자기 스타일을 잡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의 그런 방법롬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. 자연스러운 거. 그러니까 자기가 랩을 하다가 자기 목소리로 돌아왔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게 자기의 성대와 그 소리가 나오는 소리통이 있는데 이거에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제이지도 말할 때나 랩할 때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비트만 붙여놓으면 말할 때도 마치 랩하는 것처럼 들리고 카네웨스트도 랩할 때 목소리랑 그냥 인터뷰하고서 얘기할 때 아니면 뭐 메소드맨도 그렇고 캔드릭도 그렇고요.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마이크스웨거에 나왔던 김하연님 같은 경우도 이따가 제가 밸런스 게임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 말할 때는 랩톤이랑 비슷합니다. 네. 이게 가장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. 내가 말하는 목소리에서 개성이 없어서 아니면 호소력이 없어서 특징이 없어서 이거를 자꾸 목소리를 쥐어짠다던가 아니면 껌을 씹거나 아니면 뭔가 입에 젓가락을 물고 한다던가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. 거기서 나오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도 않고 들을 때 좋게 들리지도 않아요. 아주 독특한 케이스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케이스가 있는데 50센트가 랩할 때 여기에 이빨에 잇몸에 총알이 박혀있대요. 갱스터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음이 새는 거예요. 그러니까 50센트는 일부러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랩을 하는데 연습을 하고 하는데 뭔가 매력적인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톤적인 것으로 먹고 들어가는 스눕이나 영떡 같은 래퍼도 있지만 얼마든지 스타일이나 가사적으로나 아니면 리듬 타는 거라든지 자신의 그런 분위기죠. 바이브로 얼마든지 승부가 가능한 것 같아요. 억지스러움, 최대한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배제하고 편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랩을 하거나 뭔가 멜로디를 붙이거나 하는 거를 노력해 보시다 보면 남들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죠. 아니면은 그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랩을 할 때 그 하이톤이 나오는 래퍼가 있고 약간 미드 있고 로우한 목소리의 그런 래퍼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저는 중저역대가 주로 많은 편인데 제가 켄드릭처럼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소리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나의 목소리와 음역대에 맞는 그런 좋은 사례를 찾아서 그런 래퍼가 어떻게 랩을 멋지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르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매력적으로 듣는 건 본인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할 때 몸의 진동을 느끼면서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는 사실 타인입니다. 타인.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만 안에서 들리는 내부에 들리는 내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니까 정확하게 안 서는 거죠. 반면에 우리가 남의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요.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의 목소리를 판단해 주는 건 되게 편한 거죠.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 약간 매력적이다? 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진 않지만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. 그러면 너는 어떤 목소리를 낼 때 자연스러워. 편하게 들려. 그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.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다 보면 좀 유리할 수 있겠죠. 아무래도 랩도 보이스로, 목소리로 승부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톤을 갖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랩을 잘하는 래퍼나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톤에서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